착시나리를 버전별로 다쳐보라고? 그런거는 지금도 해볼 수 있어 착시나리 브금 디스코로 치면은? 디스코로 치면은? 왜이렇게 잘 봤냐?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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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до vet 그래서 이제 이거를 쪼개서 삼바로 가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펑크? 펑크는 그냥 셔플도 돼. 봐. 등두닥두등두닥두 돼지나 칭칭만해 이거는 셔플이 아니라 하프타임 셔플 또 뭐 있냐? 뭐 발라드? 메탈이요? 아 메탈 제일 못하는 건데 이거 진짜 리얼 맞는 부분이네 약간 군대 마칭 버전? 왼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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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안 붙는다 또 뭐 있지? 슬프게 쳐달라고? 슬프게 어떻게 쳐야 되냐? 흐흐흐흐 뭐? 법봉? 마고니를 때려 죽여라 공포? 그런 거 모르겠는데?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아 이 킷을 안 썼구나 요걸 안 썼네 착시나리 EDM 없나? 이거 뭐야? 뭐 무슨 프리비트 착시나리 리믹스 이런 게 있는데? 오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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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아 이거 되게 멋있다 이거 진짜 멋있다 무섭다고? 나 멋있는데? 어 트로트 버전 리듬? 트로트 리듬? 트로트 리듬 버전이면 트로트 리듬 버전이면 야 나 이거 너무 싫어 이게 무슨 신나는 부금이야 비비업! 호승 etsydolo 뚱딱딱뚱뚱뚱뚱뚱뚱뚱뚱 닯? 3년전 3년전 인스터랑